아흠 안녕하세요 홍시 여러분들 오늘은요 할로윈을 맞이해서 디즈니 만화 캐릭터 백한마리 달마시안의 크루엘라를 분장해 봤어요 재밌게 봐주세요 해피할로윈 먼저 밝은 톤 파운데이션을 이용해서요 얼굴 전체를 한번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먼저 제가 비누를 이용해서요 눈썹을 살짝 붙여놨고요 그 위에다가 파운데이션을 얹어주세요 이때는 아무래도 있는 속눈썹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조금 thick한 파운데이션을 약간 도톰하게 그 위에다가 얹고 얹고를 반복할게요 영화 속 크루엘라의 골격을 보면은 얼굴이 약간 사각형같이 약간 짧아요 코도 짧고 근데 제가 가진 얼굴형은 조금 긴형이니까 이런 쉐딩 제품을 이용해서 얼굴형을 조금 약간 인위적으로 하지만 캐릭터에 조금 더 가깝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블랙 섀도우를 이용해서 먼저 눈매를 과감하게 홀을 잡아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soon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속눈썹을 붙이기 전에 젤 아이라이너를 이용해서 눈 주위를 깨끗하게 정리를 할게요 반죽이 위에 면을 붙이기 전에minist 학생도 받을 수 있도록 일본으로 가득하게 정리해 봤을때 입니다 안에 사을 수 있고 팬움을 붙이에게 정리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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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블랙 펜슬로 입술 라인을 따주고 그리고 나서 레드색을 바를게요.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? 재미있게 보셨으면요.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. 다음번 내년 할로윈때도 만나요 여러분. 안녕. 해피 할로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